낮에는 무주열반 이런 얘기 드렸는데 밤에는 그 소승 수행자 소승이다 대승이라도 일단 떼고 수행자로 수행자 말씀이 좋아서 가져온 거라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아잔차 스님 아찬차 아잔차 검색하실 때 아잔차로 이 책은 되어 있는데요 아찬차도 되어 있고 고요한 숲속의 연못이라고 제콘필드라는 분이 엮었는데 제가 이 책을 요즘 또 개정판 나왔어요. 개정판을 들고 나와야 좋은데 이건 옛날판이고 개정판 제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고요한 숲속의 연못인데 제콘필드 그분이 엮은 책을 아마 보시면 아잔차 스님 책으로 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 책이 참 좋은 게 이 양반을 보면 진짜 도 얻으신 양반이죠. 아라한 이 분 견성한 얘기 예전에도 제가 하나 읽어드려서 유튜브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드리려는 게 우리 얘기랑도 관련이 있어요. 홍익보호사 실천지침에서 자아의 네 가지 진리, 아공의 진리죠. 아공의 진리, 아공과 법공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아공의 진리. 거기 보면 재행무상의 일체계고 재본무화의 열반적정 이 네 가지 도리를요. 여러분 수많은 영적 체험, 현상계적 체험은 지금 누구나 일반인도 하잖아요. 본부도 하잖아요. 아라한 들이라면 영적 체험까지 하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진리를 자명하게 확인하셨으면 여러분 아라한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자명하게 확인했다는 건요. 이게 진리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생을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와 영적 체험을 함께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늘 산매산대에 있어서 아라한이 아니고 놀건 어쩌건 간에 아공의 진리는 선명한 거예요. 진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른 체험도 늘 느껴져요. 그래서 늘 깊은 산매는 아니라도 열반에 대해서 은은하게 늘 느끼면서 열반과 관련된 이 진리들을 선명하게 자기는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체험이 그대로 일어나버려요. 선언을 하면. 또 체험에 들어가면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 진리가 더 자명해집니다. 이 정도로 투명한 상태. 체험과 개념이 일치된 상태. 공부는요. 무조건 체험하고 개념의 일치입니다. 이게 이제 선정이 해줘야 될 일이고 이게 지혜가 해줘야 될 일이고 선정을 통해 체험을 하면 체험을 하면 이 개념화하는데 좋은 게 선정을 하면 이 지혜 중에 직관이 체험한 거잖아요. 체험하면 무조건 직관은 따라요. 이 직관 플러스 지혜를 이루는 게 뭐죠. 이제 분석이죠. 분석지까지 따라가면 개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과 개념. 체험과 이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직관과 분석을 다 아울러서 말하려면 이해가 좋고 결국 개념화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체험과 개념 이렇게. 아공에 대해서 그 정도 체험하셨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죠. 이 개념이 논문이죠. 체험을 해보고 수많은 영적 체험 결과 아공이란 건 이렇더라 자명하게 이렇더라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아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박사님이 되는 거죠. 아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박사 이러면 또 복공 구공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는 아공 복공 정도 깨달으면 영계에서는 아공 차원에서는 박사님이겠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석사 정도 된다. 그리고 구공까지 깨달으면 진짜 영성으로 한 박사 되신다. 이 얘기 드린 적도 있어서 헷갈리지 마시고 아공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분 박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분은 평생 아공만 파신 분이에요. 잔악계나 아공만. 이분들 얘기를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홍익보살 실천지침 아공의 진리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냥 들고 온 게 아니고 아공 복공 혹시 잘 모르시면 어렵지 않아요. 불교를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학단 강의를 많이 들으신 법이라는 것은 오온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오온. 색수상행식. 어렵죠? 색수상행식. 어려워도 제 강의를 하도 들으셔서 웬만큼 아실 텐데 저는 더 쉽게 풀어드려요. 생각, 감정, 오감. 이게 다예요. 존재하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이 다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건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건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오감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모든 존재들을 다 이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법이죠. 만법. 그래서 이 법이 아공이라는 거예요. 이 법에 나라고 할 게 있냐 이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럼 즉, 나았자니까 내가 없구나 해서 내가 원래 비어있구나 아공입니다. 내가 원래 비어있구나 아공. 법공은요. 이 놈도 자체가 없다. 사실은 공이다. 법공. 결국은요. 오온이에요. 오온이 본래 콩 하더라. 오온이 본래 콩 하더라. 여기에서 이견이 있어요. 진짜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티벳 쪽의 중간화파랑 아니다. 참나의 작용이라고 보는 유식학이나 이쪽 화엄 사상이나 선불교 사상. 우리 이쪽 중국이나 한국은 선불교가 대세죠. 선불교에서는 이 오온이 공이라는 거, 오온이 참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진짜 저기 달라에라마께서 강의하고 다니시는 중간학설은 진짜 오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다. 자, 그리고 초기불교에서는요. 제법 무화, 제법 마음법에 나라고 할 게 없다 하는 건 이게 아공의 도리입니다. 법공하고는 좀 달라요. 이 오온은 있는데 오온에 나라고 할 요소가 있냐 이거예요. 생각해봐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느 생각이 여러분이죠? 어느 생각이? 그 수많은 무상하게 흘러가는 생각 중에 어떤 게 납니까? 고정된 나라고 할 게 내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감정 중에 어떤 게 지금 내 겁니까? 어떤 게 납니까? 오감 중에 어떤 게 납니까? 무상하게 변화가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하게 계속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날로날로 새로우신 자 생각이 들어요. 날로날로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순간순간 새로워요. 그렇죠? 날마다 새롭고 사실은 순간순간 새로워요. 이게 무상합니다. 무상한 부러면 보통 우리가 과거를 향해서 무상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무상하다로 좀 슬픔의 요소가 있죠. 무상하다. 탄식이 나오게 한다면 새롭다는 거죠. 미래를 지향하는 겁니다. 새롭다. 또 새로워진다. 지금 최악이어도 새로워질 수 있다. 희망을 주죠. 이게 좀 절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맛이 다르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무상함이라는 말은 원래 그냥 중도적인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상함을 가지고 무상함 뒤에 또 고가 오잖아요. 괴롭다. 무상해서 괴롭다. 이게 초기 불교식은 현상계가 힘드니까 떠나자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무상함을 고로 연결시킵니다. 무상하지 않냐. 괴롭지 않냐. 거기에 무아 내걸 할 것도 없지 않냐. 이제 이게 아공의 핵심 사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괴로워 죽겠으니까 죽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온이 아닌 뭐죠? 오온하고 대비되는 열반으로 우리 도망가자. 열반. 참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나의 마음. 여기는 무상이 없으니까 영원하고 락 걱정이 없고 늘 고요한 그 자리로 우리 들어가죠. 왜? 현상계는 무상하고. 생각과 온전 오감이 전부니까 생각과 온전 오감이 지금도 표현해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 순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럼 행복이란 게 없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무상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무하고. 무상하게 변해 간다는 점은 무상이고 무상하게 변함이 가져오는 그 아픔을 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작용은. 나는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간단 말이에요. 만족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만족이 없어요. 변해 버리니까. 만족했으면 좀 거기 멈췄으면 좋겠는데 가버린지. 생각감 정오감을 가만히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보고 계시면 이걸 절실히 아실 수밖에 없이 이게 자명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열반도 열반은 열반은 그 자체로 자명해요. 일체를 몰라 하고 여러분 딱 현전하시면 열반 상태입니다. 거기에 탐진치도 없고 무상고 무아도 없어요. 시공도 못 느껴요. 많은 분들이 시공을 어떻게 못 느끼는지 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참나는 시공을 초월했다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여러분 참나 상태에 오롯이 들어갈 때에요. 얕게 들어갈 때 말고 참나 상태에 깊이 들어갈 때 뇌에서 시공 인식하는 부분이 꺼져 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공 인식을 못 해요. 그때는.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할 수가 없어요. 뇌에서 시공 인식하는 부분이 꺼져 버리기 때문에.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수녀님들도 그랬고 신부님들도 그랬고 고승들도 그랬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뇌파 실험하는데 똑같이. 명상의 고수들 불러다 실험하는데 시공 인식하는 부분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각자 하느님, 부처님을 만나요. 그 자리에서 시공 인식 모델이 있으니까 경험상 여러분은 당연히 거기에는 시공이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다시 시공 안에 들어와서 설명하다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리 모든 게 끝나도 놀라운 것은 열반 상태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 자리가 어땠는지, 저땠는지, 시공이 없었는지 이걸 지껄질 수가 있죠. 이해 되시죠? 아는 그 작용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아는 작용이 사라졌다. 여러분 기절하셨다거나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나 기억이 없어. 이런 거 기절하셨을 때 얘기지. 열반 상태는 어느 때보다 정신이 생생할 때예요. 아는 작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아시겠죠. 기절을 해서 나 모르겠어. 그것도 무의식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기절했다는 거는. 이건 무의식도 아니기 때문에, 초의식이기 때문에 가장 선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아는 마음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고.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간 양반이 자기 열반에 들어갔던 걸 모를 수도 없고 당연히 알고 열반에 들어간 거 나온 거 다 알고 자기가 열반에 들어가서 거기 탐진치 없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우리가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열반 들어갈 때마다 의식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이 석가모니 말씀만 잘 들어도 뭘 알 수 있냐. 열반 자리에는 어떤 것도 없고 텅 빔이 있고 이런 오온이 없잖아요. 오온의 요소가 없고 탐진치도 없고 무상고 무아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텅 비었으며 동시에 아는 마음이더라. 이거를 공적용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참나라고 하면 또 싸미나입니다. 나라고? 나 없다고 했는데 아까. 그건 애고의 나잖아요. 애고의 나. 이거는 그런 의미의 나가 아니잖아요. 아는 마음이 있더라 하는 걸 참나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인식 능력의 뿌리라는 측면에서. 내가 내 마음이 결국 모든 걸 알고 사는 건데 내 아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원적으로. 열반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순수한 아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나의 모든 애고의 작용의 뿌리라는 측면에서 참나라고 불러주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왜 그럼 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느냐. 대신 불교에서 이후에 참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랑 또 싸우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열반은 원래 아는 마음입니다. 열반이 모르는 마음은 여러분 열반을 아실 수도 없고 열반이 답이라는 것도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단순히 기절한 상태가 도라고 생각하고 돋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실까요.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탐진치도 없고 오온의 요소가 없는 것 뿐이에요. 오온의 요소가 없는데 어느 때보다 아는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태. 그때가 사실은 여러분 열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시겠죠. 오온이 본래 공하다. 이게 법공. 그래서 오온이 본래. 결국 생각감정후감이 보세요. 아는 마음에 작용 아니야 해버리고 여러분 법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불교는 주로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요. 이것만 얘기하죠. 생각감정후감에 나라고 할 게 없더라. 이거 확인하시기 쉽잖아요. 초기불교로 갈수록 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자명한 이기를 갖고 돌을 펴십니다. 석가모님께서. 생각감정후감 무상하지 않나요? 일반인도 알아요. 무상한 줄은. 다만 영적 체험을 하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선정상태에서. 열반 상태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열반 상태에서 생각감정후감을 관찰하면서 진짜로 무상한지 진짜로 그 친구들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진짜로 변해가는 현상들을 관찰해 봤을 때 이게 에고야라고 할 게 없는지. 진짜로 없는지. 계속 변해갈 뿐이고 고정된 에고라는 게 없는지 거기. 고정된 실체가 없는지. 그걸 보시면 여러분 무상 하나만 정확히 하면 고무아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무상하게 변하는 것들이더라. 이 말 안에 이미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는 말도 들어있고 만족을 모르더라도 들어있잖아요. 그쵸? 무상 안에 고무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에서. 재행은 무상하니 일체 생각감정 오감이 무상하니 이 소리예요. 생각감정 오감이 무상한 것을 쭉 깨워서 관하고 있으니. 그러니 과거에 집착할 게 없구나 하는 겁니다. 실천지침으로 과거에 집착할 게 없구나. 일체 개고니. 이것도 결국 무상하다는 소리예요. 재행이 무상해서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없으니. 내 뜻대로 된들 그게 바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개고라는 것은 일체라는 것도 그대로 오원이에요. 오원들이 생각감정 오감이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가면서 만족을 모르니. 미래에 대해서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기약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하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쪽이 결론이에요. 이쪽에 한자로 써놓은 것들이 이치고 이쪽이 결론입니다. 실천지침이다 보니까. 제법 무아. 이론적으로 어때요. 제법이 또 생각감정 오감이에요. 생각감정 오감에 어느 것 하나에 이 생각 저 생각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를 붙잡아서 이걸 나라고 할 겁니까. 나라고 할 게 없잖아요. 따라서 나 되게 기뻤어. 기뻤던 마음 또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나는 어때요. 또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무상하게 변해가는 그 나를 만족시킨다는 것도 뭐며 거기에 그렇게 집착할 게 뭐냐는 거죠. 그 나만을 사랑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무상한 것들인데 계속 변해가는데 어떤 고정된 나를 설정해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은 나를 내세워서 집착하지 마시라. 그래서 자아를 내세우지 말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법은 무한히 나를 내세우지 말라. 근데 열반은 고요하니. 이거를 다 초월해서 열반은 고요하니 현존을 방해하지 말고 고요히 존재할 뿐인 상태로 존재에 오직 만족하는 그 상태로 한번 머물러 보시라. 이러면 이게 무슨 자아의 네 가지 진리야 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생각감정 오감의 애고작용을 초월해서 열반의 참나에 귀하시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실천지침을 삶에 이제 알고 사신다는 것은 자아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쪽만 보시면 나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내일은 몰라 오직 모를 뿐 열반 상태에 들어가자. 그냥 이렇게 간단한 실천지침 같지만 그 안에 원리들이 들어 있으니까 원리를 알고 이걸 체험하시라는. 체험도 체험대로 하시고. 이건 체험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진짜 집착 안 해야 되잖아요. 집착하지 않는 체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진짜 걱정하지 않는 체험을 해 보십시오. 내 이름도 내세우지 말아 보세요. 참나의 현전을 방해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머물러 보세요. 존재만으로 만족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실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치를 알고 실천하시라는. 두 개를 아울러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벚꽝부터는요. 그냥 그 실천지침의 이치들이 들어 있어요. 녹아 있는데 이 앞부분은 실천지침하고 이치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바로 그 이치가 안 떠오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또 풀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아공의 진리만 알아도 아라한이시라니까. 아라한. 우주에서 아라한만 돼도 성자 소리 해줍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소승 아라한도 아니고 대승의 길을 걷는 아라한인 거잖아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게 이분 보면 참 도인이신 아라한이세요. 참 도인이신 아잔차의 스님 보면.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뭐 정리하고 한번 읽어. 학당에 오면 원치 않아도 불교 대학원을 다니고 종교 비교 종교 학과를 지금 다니시고 이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어렵지도 않잖아요. 도너츠 하나만 알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증일 아함경이죠. 그런데 니까야로는 아함경 중에는 그렇게 되고 니까야로는 앙구타라 니까야라고 하는데 보면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에고 이게 이제 오온의 마음이죠. 육군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 열반이 사실은 이 참나인데 아는 마음이거든요. 다른 말로 뭐죠? 공적영지. 아는 거 다 써봤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딱 따라오시기만 뿌듯하시죠. 이 정도 지금 그려집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반려경전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밝게 빛나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번뇌로 더럽혀져 있다. 지금 우리 마음이 본래 빛나는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마음이 밝게 빛난다 그러면 여러분 형상으로서 빛을 상상하신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인들이 우리 마음은 빛난다 라고 할 때 의미는요. 오감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빛이라는 거는 아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용지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이게 빛이에요. 빛.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그게 아는 자리가 저를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빛의 근원이에요. 광원이 뭐냐면 아는 능력이 빛이에요. 그게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은 오히려 형상이 있는. 그래서 형상이 있는 거라 태양은 거기서 나오는 빛도 형상에 가로막히면 못 비치는데 우리 인식 능력은 형체가 없어서 모든 걸 꿰뚫어봅니다. 그냥 지금 이 이치를 꿰뚫어보는 것도 여러분 정신의 빛이에요. 좀 그건 그거구나. 형이 하도 꿰뚫어보고 형상도 꿰뚫어보고 다 꿰뚫어볼 수 있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이 빛에는. 그러니까 아는 능력이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신령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 빛나는 것이지만 이걸 오해하셔서 마음은 막 뭔가 이글리글 타오르는 어떤 빛을 상상하시면 그건 벌써 오감의 빛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정밀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마음은 빛인데 외부에서 번뇌가 들어와서 에고에 번뇌가 껴가지고 이 빛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것은.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본래 빛난다는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깨달은 알아하는요. 자기 마음이 본래 빛난다는 걸 아는 존재죠. 그냥 이게 지금 참나론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열반도 결국 뭐냐. 빛나는 마음, 아는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이 스님이, 아찬찬 스님이 이 구절을 의식하고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나 마음이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나 이거 오온이죠. 우리 아는 용어로 생각, 감정, 오감이요. 마음이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나 무상하고 이것들은 무상하죠. 이 양반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무상하고, 무아,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괴롭기 때문에 이 고를 멸해야 된다. 이거는 고다. 이걸 멸해야 된다. 이것들은 무상고, 무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대들도 이런 사실들을 진리에 맞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대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게 될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뭐예요? 무상고, 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생각감, 정우감 일으키는 사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만들어낸 사물을 보면서 집착을 하죠. 집착을 하니까 여기서 번뇌가 옵니다. 그렇죠? 집착을 하니까 번뇌가 일어났다. 번뇌가 고죠. 이게 지금 고진별도입니다. 집착을 하니까 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이게 선정과 지혜죠. 선정과 지혜로 영적 체험과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물의 진리를 꿰뚫어 보면 이 집착을 벗어나서 고를 멸하고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다입니다. 초기 불교는 이게 다예요. 사성제, 고진별도, 무상고, 무아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고다. 그러면 이 집착을 멸해야죠. 멸하면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팔정도죠. 팔정도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정과 지혜. 정견, 정사유와 정념, 정정을 가지고 팔정도 중에 선정과 지혜를 가지고 꿰뚫어 보고 들어가잖아요. 열반으로. 이 그림 하나에 초기 불교 다 나옵니다. 지금 남방 불교도 이거밖에 안 해요.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여러분이 커피를 보고 집착하시죠? 근데 지금 아라아는 이걸 보고 무상고, 무아로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애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나 상태에서, 열반 상태에서, 선정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로 보니까 끌려가질 않죠. 근데 애고는 서용없어요. 애고는 이걸 보고 야, 무상고, 무아다. 다 부지런 소리예요. 빨리 먹고 싶다, 무상고, 무아. 애고는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나 지식 얻었어. 나 우연찮게 지식이 내서 귀한 거 얻었어. 무상고, 무아래, 우주가. 부지런 소리예요. 선정 상태에서 보면서 무상고, 무아라는 걸 정확히 자명하게 이해할 때 그게 아라한 상태고, 그 아라한의 지혜고 그게 아라한의 선정이죠. 그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 때 집착에 끌려가지 않고 열반에서 안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게 될 때 결국 지금 우리가 이걸 말하는 게 뭐죠? 이건 아공의 진리죠. 지금 아공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공만 알아도 이게 엄청나다는 얘기를 제가 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생멸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고 태어나고 사라진 게 없다. 그냥 이렇게 무상한, 무상고, 무아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타나고 사라진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서 마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 생각감정 오감이 하나의 속임수임을 알게 된다. 무상고, 무아인데 꼭 영원한 것처럼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달콤함을 줄 것처럼,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유혹하고 또 영원한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마음은 또 나옵니다. 본래 마음은 자유로운 것이고 빛나고 찬란함이에요. 이거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자 보세요. 본래 마음은 자유롭다는 것은 텅 빔을 말하고요. 공적의 부분, 빛나고 찬란하다는 것은 아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공적 영지죠. 그러면서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은 오로지 바르지 못한 사견이나 애고가 있다는 자아에 집착하는 그릇된 감각의 소금으로서만 자유를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 애고가 집착하지만 않으면 사물 안에서 상라가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물은 무상고, 무아인데 열반의 속성들인데 이게 영원하고 상, 라, 아, 정은 열반의 속성인데 열반의 속성을 천라에서 찾아버리면 현상계에서 찾아버리면 그렇죠? 현상계에서 찾으면 집착이 일어나서 전도된다는 겁니다. 견해가 사견에 빠져요. 이게 영원할 것처럼, 애고가 영원할 것처럼 이 애고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디가 영원하겠어요? 그 자체만 가고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로 알고 스스로의 마음을 보게 하셨다. 이 자기 본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다. 애당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공은 현상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걸 공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텅 빈 상태. 여기에는 오온이 없다.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자리에는 오온이 없다. 그래서 오온은 본래 텅 빈 것이다. 참나의 작용이란 말까지는 안 했어요. 이분은 그냥 오온은 텅 비었다. 그래서 아공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공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결론이 겁니다. 그러니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도록 하라. 마음속에 선정과 지혜를 일으켜 실제로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선정과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영적 체험과 이런 분석을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생각감정 오감이 모든 사물을 구성하고 있고 생각감정 오감이 사실은 무상고 무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나는 다만 알고 있는 마음 그것만 들여다보았다.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 왜? 라고 물어보고 왜? 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냥 끌려가지 않고 왜? 라고 물어보고 일어나는 모든 근원을 면밀히 조사해서 집착과 증오의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대가 그것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모든 것은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거기로부터 일어난다. 모든 것은 여기로 돌아간다. 결국은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시작된다. 이런 어떤 벚꽁 차원 얘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일체는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분이 정확하게 열반을 아는 마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런 벚꽁 얘기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선불견은 자꾸 열반을 공적 영진이 이렇게 아는 마음이라고 아는 자리라고 부르느냐. 그래야 벚꽁에 대한 이해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이 알아차림이 육군의 모든 오원의 알아차림의 근원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생각감정호감의 작용도 열반에서 시작된다는 결론까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제 벚꽁까지 쓱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아라한들은 아공 얘기를 주로 하죠.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무상고 무화다 라는 걸 꿰뚫어보는데 초점을 두고 무상고 무화라고 정의된 자명하게 이해된 생각감정호감의 집착이 떨어져 나가시겠죠. 아라한들은. 무상고 무화니까. 그럼 틈나면 어쩌겠어요. 그거 붙잡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틈나면 무상고 무화를 내려놓고 열반 상태에 계시겠어요. 그게 이게 실체고.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아라한은 계속 열반 상태에만 있는 겁니까. 생각감정호감을 떠나서. 아니에요. 열반을 제대로 인식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상생활 할 때는 어떻게 열반만 보고 있어요. 오원작용을 써서 남들도 만나고 가르침도 펴고 식사도 해결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일상살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라한은 열반에 늘 안주해야 아라한이라고 들었는데 그때는 그럼 아라한은 열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열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무상고 무화를 꿰뚫어보고 있어요. 모든 생각감정호감이 무상고 무화를 꿰뚫어보고 있고 그걸 넘어서면 우리 내면에 열반이 항상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알면 이미 그 열반에 대한 느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은 움직이고 돌아다녀도 열반에 대해서 은은하게 느끼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물이 무상고 무화라는 걸 너무 철저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지를 않죠. 이 상태를 여러분이 이루시면 아라한인데 자아의 네 가지 진리를 가지고 거기까지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직장 상사가 뭐라고 막 갈분다. 무상고 무화죠. 그렇죠. 그거는 갈분다 하는 건 어떤 색이고 들리는 소리는 소리고 일정한 색깔과 소리가 내 앞에서 반복되면서 무상고 무화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 심신을 되게 불쾌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불쾌함 또한 무상고 무화죠. 이것도 무상해요. 거기에 뭔 실체가 있어요. 불쾌함에. 들여다보면 네가 불쾌했냐? 네가 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없네. 불쾌한 사람이. 이러고 노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그 상사는 막 화를 냈는데 저기 갯벌에 돌멩이 던진 격이죠. 흔적도 없어요. 싹싹 던지면 사라져요. 재미없어서 떠나겠죠.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무상고 무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무상고 무화라서 그렇게까지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육바람일까지 알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아공만 알면 아공만 알아도 일단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재미있다는 겁니다. 아공만 알아도 이 짓이 되잖아요. 벚꽝까지 알면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고 보겠죠. 내 아공만 알아도 무상한 거예요. 개, 새끼야 그걸 만나게 해야 말이 되는데 개도 실체가 없고 새도 실체가 없고 다 무상하고 고일 뿐이에요. 어디 실체가 없으니 그냥 열방이나 보고 있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양바들은 숲에서 밤새 있는데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공포의 감정도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섭냐. 그게 공포의 감정도 그런데 지켜보고 있으면 이놈이 또 변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무섭다는 것도 내가 계속 무서워해야 유지되는데 무섭한 걸 정색하고 참나 상태에서 뭐가 무섭냐고 들여다보면 이놈이 또 무상고 무하로 해체되버린다고요. 이 재미로 뭐든지 걸려라. 난 다 무상고 무하로 무상고 무하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아라안입니다. 아이 무상고 무하 유 하는 것처럼 아이 서울 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난 널 서울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보여요. 아무튼 나와 이 모든 만물에 무상고 무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무상고 무하 마음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어쩔까요. 다르겠죠.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런 느낌까지 갖고 쓴 거라서 제 설명이 좀 미진한가 해서 또 설명드려보고 또 설명드려보고 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하만 알아도 왜냐하면 이게 무슨 믿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아니잖아요. 물론 육바람, 벚궁과 구궁까지 얘기하면 좀 더 부분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진리도 분명히 자명함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화가 났다. 근데 화났을 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계속 떠올리지 마시고 그 또한 무상하다 하고 놔버리고 내 화라는 감정만 보고 계시면 이놈이 이렇게 지가 더 타고를 수 있나요? 뗄감을 더 넣지 않는데요. 뗄감을 넣는다는 게 뭐냐면 나를 열받게 한 그 상황을 계속 곱씹어야 돼요. 그 사람을 곱씹거나 그 상황을 곱씹어야 열이 계속 받는데 그 또한 무상하다고 놔버리고 딱 들여다보고 내 감정만 보고 있으면 이놈이 막 화를 내려고 해도 재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화라는 것도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면 좀 더 지켜보다보면 이놈이 수그러들죠. 식어버리죠. 그럼 다시 참나로 열반으로 돌아옵니다. 재미없어 보이죠 삶이. 이게 아라 안에 삶입니다. 아라 안에 계속 열반 상태라는 게 아니라 뭔 문제가 생겨도 풀 방법이 있다니까요. 선정과 지혜 출동해서 몰라 바로 때리고 바로 무상고 무하로 요리해 버려요. 딱 재미없어집니다. 상황이. 우리 시 분석하듯이 고등학교 때 영감을 주는 시 같은데 님은 조국 뭐는 뭐 딱딱딱 몇 개 분석하고 나면 딱 재미없어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현상계가 엄청난 생각감정감이 막 행복을 줄 것 같고 쾌락을 줄 것 같은데 딱 출동해서 되게 재미없죠. 무상고 무하 딱 정리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이 없다. 그냥 무상고 무하에 맞게 대처할 뿐 그게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아라안. 아라안이 뭐 하는지 좀 알면 이분 글을 많이 제가 읽으시라는 게 아라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잔차 스님 글을 많이 읽으시면 아라안은 이러고 사는 사람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이분은 이게 재밌대요. 아무튼 그런 상태로 사는 게 항상 오온을 관하라. 생각감정 오감을 관하라. 깨끗한 스프를 만들어라. 청정도량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대는 딴 사람이 될 것이다. 비어있음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 열반지 아래에선 그것들이 다 없잖아요. 그걸 안다면 거기 그렇게 집착할 일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걸 알고 수행한 사람은 비록 극히 드물지만 그들은 최상의 낙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분도 이분대로 극락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최상의 낙이 극락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열반 상태에서 살아가시니까 제가 요즘 얘기하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에 살고 계시잖아요. 일체가 무상고 무한진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극락에 살고 계시다니까요. 육도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데도 여러분 지옥 여러분 막 톱질하는데 톱 또한 무상이요. 이 아픔도 무상이요. 다 무상이구나. 알고 이 일을 겪고 있다. 그것도 선정 상태에서. 그럼 이미 그게 지옥이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 인간계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탐진치로 돌고 도는데 이 또한 무상고 무하다 하고 꿰뚫어보면서 열반의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미 극락에 살고 계십니다. 열반 또한 극락입니다. 이분 말처럼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 결국 하는 짓이 뭐냐. 어떤 대상을 접하게 되건 감각에 어떤 게 나타나건 어떤 생각, 감정을 느끼건 다만 이것만 숙고하라. 그것들은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실체가 없다는 것임을 알아라. 이것만 숙고하면서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특성으로 비추어보라. 무상고 무하. 모든 걸 이 세 가지 분류함, 카테고리에 넣은 다음 계속 관찰해보라. 그게 그러면 집착할 게 없을 것이다는 거죠. 이분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 드세요. 또한 무상. 열도 무상. 에너지도 무상. 이 컵도 무상하죠, 사실. 실체가 없죠. 인연따라 잠시 모여서 컵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컵에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무상고 무하들의 요소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당장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현상은 가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무상고 무하의 요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우리 에고라는 것도 에고의 현상은 있습니다. 나라는 현상은 있는데 현상은 있는데 이거는 부정모돼요. 나는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나는 있어요. 내가 없다는 사람은 일단 피하세요. 일단 사기꾼입니다. 내가 왜 없어요. 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나라고 할 만한 게 생각감정 오감인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나는 분명히 있는데 들여다봤을 때 오온의 세계에서 나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게 제법 무하입니다. 이게 초기 불교는 딱 여기까지만 나가요. 더 안 나가요. 에고의식, 7식, 그 넘어는 8식 이건 대승불교에서 나온 논리이고 석가모님께서는 딱 자명한 데서 멈춰요. 거기까지만. 모순스러워, 모순돼 보이지만 그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명하잖아요. 난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연기하면서 나라는 현상은 나타나요. 존재해요. 근데 딱 집어서 뭘 나라고 할 거냐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꿰뚫어 보고 나서 나면 자연이 여러분이 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감정, 우감을 꿰뚫어 보고 내려놓고 나면 열반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참나상태. 그 참나상태의 뿌리를 받고 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석가모님도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하시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이미 극락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돌아가신 뒤에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살아서는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아공 하나를 파도 결국엔 성자가 되고 극락의 삶이 펼쳐진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국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체험, 선정의 체험과 영적인 이해. 무상고 무화와 열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런 삶이 펼쳐진 겁니다. 절대로 선정만으로 안 와요. 명상을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 이런 무상고 무화와 열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면 명상을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 일상에 어떤 일이 닥치면 또 환상을 품고 집착하고 덤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 때만 괜찮지 선정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업에 끌려가는 이런 상황. 이게 석가모니께서 초기 두 스승한테 배웠던 상황이에요. 참나는 가르쳐줬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석가모니가 보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끌려가겠다. 선정에서 나오기만 하면 끌려가겠다. 안 되겠다. 사물의 실체를 꿰뚫어봐야 지혜가 있어야만 안 끌려가겠다 해서 석가모니께서 더 닦으셔서 힌두교가 주로 삼매를 강조하는데 비해 석가모니는 이빠사나라는 지혜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이빠사나는 지혜예요. 사물을 꿰뚫어봄 이런 뜻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봄. 본질이 뭐였어요? 무상고 무화예요. 자, 이 정도면 아공 만점 대비 준비가. 시험 보시면 다 풀겠죠.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초기불교에 대해서 더 아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게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는 마음은, 이 아는 마음은 일체를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는 마음은요. 심지어 이분은 얘기 안 했지만, 이분은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열반에 들어가도 알고 있어요. 이분 체험기에 보면 열반을 체험했을 때도 아는 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다는 능력은 여러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몰라라고 해보시라는 게 아무리 몰라해도 아는 능력을 몰라할 수는 없어요. 몰라하는 그 놈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소견이 좁고, 아집에 꽉 차 있어도 아는 능력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기절을 해도 알고 있어요. 무의식에 빠진 것 뿐이지 그 상황을 지켜보는 아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내가 기절했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는 마음. 이 아는 마음이 인류가 거듭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열반에서 아는 마음이 열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공적용제를 강조한 걸로 인해서 참나에게 했다고 또 얼마나 매도하는 수행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열반을 못 얻어봐서 그래요. 열반을 체험하면 열반이라는 건 결국 탐진치가 없고 무상고 무화가 없는 텅 빈 세계의 순수한 마음, 아는 마음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도. 아는 마음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에서 나왔을 때도 자기가 열반에서 나왔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내가 열반에 있을 때 어땠다는 것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이제 윤회 끝났어. 그 소리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윤회 끝났다는 것도 별게 아니라 여러분도 열반에 들어가 보면 아세요. 오온이 없으니까 윤회가 없어요. 그 자리는. 에고가 윤회해야지 열반이 윤회하나요? 참나가 윤회하나요? 무긴 윤회 세계가 아니에요. 윤회 세계가 아닌 세계를 체험하고 윤회의 세계를 체험하다 보면 육도 윤회 세계 사는 중에도 육근을 쓰고 사는 중에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극락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든 이게 아라한들이 살아가는 차원대예요. 열반에 뿌리를 받고 오온을 쓰되 무상고 무하라는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을 경영하는 차원대 여기에 이제 벚꽁이 들어가면 이제 대승불교고 여기에 구공이 들어가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뿐입니다. 일단 열반에 뿌리 받고 산다는 면에서는 서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만 되셔도 여기 열반에 뿌리 받고 뭘로 살아요? 팔정도를 닦으면서 무상고 무하의 진리를 알고 팔정도를 닦으면서 살면 여러분 성자죠. 훌륭한 성자죠. 팔정도가 팔정도 잘하면 부처님입니다. 성인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라한이라고 낮은 단계 공부가 머물 것이다 또 아니에요. 팔정도를 적극적으로 닦아 버리신 아라한은요. 레벨이 높아요. 영성이 높아요. 여러분 아라한 중에 마하가섭도 아라한입니다. 마하가섭은 대승불교에서도 위대한 보살로 쳐주죠. 벌써 팔정도를 그만큼 더 잘하신 분들은 그냥 보살 대접을 바로 받아요. 아라한들도.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계를 지어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죠. 자기가 얼마나 팔정도를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석가모니 급의 아라한도 있고 마하가섭급의 아라한도 있고 그리고 그냥 아라한 겨우 무상고 무아 진리만 알고 살다가는 아라한도 있고 팔정도는 잘 못하지만 팔정도의 일부만 잘 아해서 늘 몰라 잘하고 아공복궁 아니 아공이죠. 무상고 무아의 아공 잘 붙잡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라한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제가 이제 구분상 소승 대승 또 종교로는 기독교 또 다른 종교 유교 이런 다 회통에서 우리 극락에 천국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다 양심 세계에 살다 갑시다 하는 이 주장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타당하다는 것도 아실 거고 학당 홍익고살 실천지침 14조 중에 앞에 4개조만 열심히 해도 성자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좀 실감나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상고 무아로 뭐가 인생에 닥쳐도 다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무상고 무아로 바로바로 분석해 버리면 이 양반이 죽음도 안 무서워하고 살다 가신 거예요. 숲에서 무상고 무아만 꿰뚫어봐도 무상한 거 원래 무상 한 생각 한 생각 지금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 생각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나라고 할 만한 요소가 지금 이 순간순간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요. 변화하고 있다고요. 이런 관점을 계속 관찰하면서 보다 보면 죽음도 돌 무섭겠죠. 계속 지금 이 순간순간 난 죽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고 있는 격인데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그 근원은 열반에 들어가면 모든 게 텅 비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리를 영적 진리를 조금씩 더 이해하실 때 삶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내용을 다 담았으니까 이거 14개를 곱씹으시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아공 하나만 풀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최강권이 나와요. 아공 하나 풀면 복공을 풀면 또 수많은 선사들의 선호록이 나오고 다 복공 차원이거든요. 육바람을 풀면 화엄경이 나옵니다. 이게 다 갈무리 되어 있는 게 이 진리예요. 이 여섯 개의 진리를 하루에 꼭 어제는 어제의 진리에 대한 염이 있는 거고 오늘은 오늘의 진리에 대한 염을 꼭 하세요. 이게 초기불교식으로 얘기만 드릴게요. 초기불교식으로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집중할 거냐 해서 네 가지를 사념처라고 하죠. 신 수 심 법 그러면 보세요. 몸 이거 오감의 영역이죠. 느낌 감정의 영역이죠. 마음 생각의 영역이죠. 법 이건 생각의 대상입니다. 개념의 영역이에요. 개념. 여러분 오늘 하루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몸을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무상고 무화 투입하고 몸을 알아차리면서 몸이 무상고 무화라는 것을 한번 자명하게 이해해 보시고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무상고 무화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서 생각도 이해해 보고 신, 수, 신, 법 존재하는 건 이거예요. 부처님은 존재하는 걸 이 네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 법은 뭐냐? 법칙들이에요. 법칙은 개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법승하면 거기 법칙이 다 들어있어요. 탐진치하면 거기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법념이라는 거, 법에다 마음 챙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14조의 진리죠. 이게 법칙이죠. 이 법칙을 하루에 한 번씩 법에 대해서 염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이치들을 곱씹어 주는 것을 법념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념처는 몸에 내가 집중할 자리고 수념처는 감정 중에 내가 마음 챙김해야 될 자리고 신념처는 생각 중에 내가 마음 챙김해야 될 요소라면 그런 자리라면 법념처는 이런 진리들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마음 챙겨야 되는 진리들. 이렇게 챙겨가면 하루하루 내가 우주에 대해서 이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몸의 세계, 물질의 세계, 감정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 되게 집중해가지고 그 세계가 무상고 무하로 아공의 진리로 돌아간다는 걸 꿰뚫어보고 그 진리 자체를 또 챙겨서 법념처라고 하는 게 그 진리를 또 마음 챙겨서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안 잊어버리게 날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곱씹으셔야 돼요. 명상 중에 법을 염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꺼내서 다시 염하셔야 돼요. 우주 공식이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 걸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부해 가면요. 암묵이 날마다 나아지시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만약에 말씀드리면 오늘 요강이만 듣고 열심히 하셔도 아라안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남방불교에서 아라안이 안 나와요. 북방불교는 여기서 또 견성자가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사정이 비슷해요. 견성이 뭔지 모르고 열반이 뭔지를 몰라요. 양쪽 다.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설마 모를 리가 하실 수 있지만 밥 먹고 그것만 해도 모르면 몰라요. 모르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 듣고 제발 알아차리셔가지고 아라안 되고 싶으면 제 강의 듣고 아라안이라도 일정 좀 되시라고요. 아라안도 안 되면서 계속 저만 붙잡고 제발 참나 없다고 하죠.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다 들어서 열반은 열반대로 알아 참나는 참나야 돼. 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열반이 극락의 삶을 살면서 서로 대화해 보면 더 나은 진리가 또 개발될 텐데 일단 육도윤회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윤회하는 그 마음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상의 교만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계의 탐욕에서 벗어나야죠. 악의계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죠. 수라계의 분노와 질투에서 벗어나야죠. 축생계의 그 무지와 나태에서 벗어나야죠. 다 벗어나서 일단 정신 깨어난 사람들끼리 또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아 안 되는 거 도와드리는 맛도 있고 저희 홍익보살 되는 기초 과정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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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